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 공부하는 셈치관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의 서버에서 열이 많이 나는 문제를 아직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가 신제품인 블랙웰 AI 서버를 쓰지 않고 전 모델 이미 검증된 호프백 성능이 떨어진 모델을 계속 쓰려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AI 렉입니다. 이게 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종의 보관함 같은 거죠. 여기에 이제 서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덟 대 뭐 열여섯 대. 여기에 전선들이 다 들어가고 이 서버에 열이 나니까 그 겉으로 뭐가 둘러쌉니까? 그러니까 액체식 그냥 열 낮추는 것. 공기로 한 것은 공냉식. 그다음 물로 하는 것은 수냉식. 액체를 흐르게 열하면 열을 낮추는 것이 이제 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렉이라고 해요. 렉. 설치될 때 발생하는 과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이 많이 나게 되면 반도체가 훼손되거나 성능이 낮아지니까 이 발열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큰 문제인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XA가 했던 주요 고객들은 블랙웰일 서버를 제때 구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블랙웰일 GPU가 72개에 탑재된 서버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서버가 한 8대 정도 들어갈 건데 8대에 한 서버당 12개의 GPU가 들어가는 겁니다. 12 곱하기 6대. 한 대당 GPU가 12개가 들어가서 6대의 서버가 이 한 렉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돌아가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걸 못 잡은 겁니다. 이 서버는 렉당 최대 120kW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열로 인해서 GPU 성능이 제하되고 부품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서브렉 설계를 여러 차례 재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업체들에게 서브렉의 설계변경을 지시하고 여러분들 파트너들과 협력해 냉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엔지니어 작업을 진행해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 렉을 또 여러분들 공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슈퍼마이크로, 델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렉을 만들 팔죠.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공급한 메모리 반도체 HBM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제작한 블랙웰 GPU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작한 글레이스 CPU 그 다음에 랜드 플래시 같은 걸 합쳐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서버를 만들지 않습니까? 서버를 6개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버 1개당 여러분들 GPU가 12개씩 탑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2개 여러분들 GPU가 여기서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열이 나겠죠. 그 열을 액체식 여러분들 냉각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이 열을 뒤로 뺀 다음에 뒤에 아마 그게 설치되고 밑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전문에 하면 우리가 봤죠.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이 안 잡히니까 이 렉을 설계하는 업체 델이라든지 아마 슈퍼마이크로 겁니다. 그런 회사들에게 이 렉 설계를 계속해서 이제 다시 고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모양이다. 이제 이 제품이 워낙 성능이 몇 배씩 뛰니까 구 모델보다. 이 H100, H200은 성능이 검증이 된 거고 차세대 신제품이 G100, G200, G200, G200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블랙웰, 이번 이 모델이 최대 72개의 글레이트 블랙웰 100, 글레이트 블랙웰 200 GPU를 탑재한 이 서버의 이름은 여기 나오는 GB200NVL72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제품, 이 제품 전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이 제품 전체를 글레이트 블랙웰 200 NVL72 시스템, 72개의 여러분들 GPU를 탑재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 36개의 CPU, 72개의 블랙 GPU, CPU 36개, GPU 72개, SK하이닉스의 여러분들 HBM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열을 잡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가 봐요. 엔비디아 블랙웰 데이터 센터 이게 10월 17일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한 게 나옵니다. 최대 72개의 글레이트 블랙웰 100, 200 GPU를 탑재한 글레이트 블랙웰 200 NVL72 시스템. 이게 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설계 문제 때문에 블랙웰하고 TSMC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서브렉을 지금 열이 나는 문제를 못 잡았네요. 블랙웰 서브렉 가열 문제를 잡기 위해 공급업체들이 디자인 변경 요청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훈련과 추론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72개의 블랙웰 칩을 탑재한 거대 서브를 구상하고 있는데 완성품의 무게는 3000파운드 1.5톤 냉장고에 맞먹을 정도로 크다. 서브렉에는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무수한 케이블과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는데 설계가 잘못되거나 냉각이 원활하지 않으면 칩이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게 1.5톤이야 되네요. 이게 여러분 1.5톤짜리입니다. 1.5톤. 원래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얼마나 야심적이었는가 하니까 1개가 아니고 듀얼. 렉 2개를 여러분 동시에 묶는 작업을 하다가 엔비디아가 이중렉 개발을 취소했다. 그리고 싱글 렉 1개에 집중하기로 했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원래는 72개 72개 144개의 지표를 하나로 묶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한 겁니다. 돈방수기 안전해서 한 거죠. 내일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브렉 글레이트 블랙엘 200 NVL 70에는 36개의 글레이스 GPU와 72개의 블랙엘 외에 어떤 주요 부품들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닥터 AI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시하게 이야기해 주네요. 엔비디아 글레이트 블랙엘 200 NVL 70 AI 서브렉에는 36개의 엔비디아 글레이스 CPU가 있고 자체 제작입니다. 72개의 엔비디아 블랙엘 B200 GPU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트워킹 장비가 들어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전원 공급장치도 있고 액체 냉각 시스템도 있고 렉 구성도 있고 렉 구격도 있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1.5톤짜리.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들 겁나게 바뀝니까? 혁신 혁신 또 혁신인 겁니다. 그냥 졸면 그냥 가는 거죠. 이 회사가 여러분 지금 3조 달러를 넘어가지고 4조 달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4조 달러. 지금 140불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130불대로. 한 100불이나 110불대 정도 되면 사서 모아도 좋은 주식일 것 같아요. 전 세계 가장 큰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그 가운데 3등 주식이 1등 테슬라, 2등 엔비디아, 2등입니다. 3등 애플, 4등 마이크로소프트. 140불, 150불은 좀 비상 같기도 한데 내일 성과를 보면 어떨지 개인적으로는 좀 비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개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100불 가까이 여러분들 떨어지면 그때는 사서 꾸준히 모아도 괜찮은 주식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40불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지만 저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많이 받는 거죠. 세상 변화에 대해서. 고개 쳐들고 사모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배우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